어이! 정성희! 예! 갑니다! 도나라 너른 땅에서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는 사람 황실의 황제도 아니고 이 강호물임의 코스도 아니고 바로 이 정성희라니까 어이! 정성희! 예! 갑니다! 먹고 싶은 거 다 갖다줘 알고 싶은 거 다 알려줘 아! 정성희! 여기 재밌는 술과 안주를 가져와 아! 정성희! 여기 제가 술과 안주를 가져와 저저히 술도 못 알아야 내 눈을 숨견만 닿아야지 얼꺼운 수병은 카살술, 밑반인 수병은 카살술 아! 정성희! 흥미로 떠오르는 수로 조긍팔의 머리냐 아! 정성희! 흥미로진 명두 새가는 어디냐 각오가 혼자 이렇게 난장판 긴팔이 되었나 지구니 고추가 서치고 험건히 비굽이 팔리고 비굽함에 날리고 수고하자 하는 몸의 힘정을 받아들고 무서워서 우중싼 거 피부 장소 잘 못 알고 매 번 내서 펌치는 건 반반 세면 괜찮은데 틀짐승에 몰리는 건 정상하신 사이 had a light 경계선은 그려지고 사는 꿈을 대접받고 절정보수 전설 내고 아예 빛으로 누가 있으네 겁이 없구나 아예 철저고 누가 있으네 누가 없구나